오토바 있는 거 보니까 또 누가 있나 보다 능선으로 한 번 가서 쉬자 오늘 참창고 가보자 맨날 Y잠에 갔더니 좀 계속 울려 아 나 오늘 또 새로운 마을로 가볼까? 진짜 안 가던 커리 같은 데 가볼까? 맨날 부트캐프만 가니까 너무 똑같이 죽는다 새로운 방법으로 죽으러 가보자 이 참고가 진짜 맛있는데 이걸 안아주네 양도? 그렇다고 커리에 아예 안 온 건 또 아니야 아 내가 석궁도 가져가고 싶은데 석궁 좀만 고민해보자 참고가 진짜 맛있어 다른 데 판매할 필요가 없는데 아 옛날에 그런 말이 있긴 했어 대몰이 된다는 게 욕심부리면 대몰 와 이걸 잡아 얘는 뭐 쓰고 있었지 아까 샥 떴던 게 이건가? 이 총소리는 여기 같은데? 이 집도 충분히 있을 만한데 내가 내리는 건 못 봤거든 있다 파밍을 하는 거 보니 모르는 건가?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봤나 본데 모르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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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빠졌지? 찾았다 어딨나 했더니 집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네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서 여기서 불쌍해 이거 들어오면 조심해야 돼 만나면 옆구리 딱 까지는거야 아 이거 총소리가 왜이렇게 허접해 아 얘들아 베린이밖에 없어 뭐해 이번판 아니 얘들아 상태가 다 왜이래 잘 됐다 내가 말랑하겠지 술 잘 있을까 PR 돌 개무섭다 하하하하 이거 애들 이상해 여러분 아니 나는 별법은 챙겨서 좋은데 이거 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사실 죄송한 마음이 드는 무빙 아 애들 너무 못해요 이거 와 월자 밖의 세상은 이랬어? 안되겠다 난 전투의 도시로 들어간다 다시 하하하하 오늘 오늘 10시 대기 대기 중 어 됐지 찾았다 하나 가까이에 쐈는데 잡은 듯 쟤가? 나 진짜 괜히 쏜거지 아 나 어떡하냐 나 왜이렇게 자신있게 쐈지? 난 정말 얘랑 싸우고 싶지 않아 어떡해 그래 니가 와 아 못간다 꽝이용 아 젠장 아 경박사였어 아 내 이렇게 아 내 소중한 일케 약이 없었어? 아니 왜 나한테 맞고 피가 엄청돼서 경박사란거 아 진짜 좀 그렇네 이게 좀 아쉬운데 많이 총소리나서 가도 되려나? 나 왼쪽 싸우고 있다 왼쪽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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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본사람 있어 나 모른다 나 모른다 나 모른다 이게 바로 암살 나 뒤를 봐야지 자 일단 서클 잠길 때 항상 위험한거 몰라? 디보적이 아 이 포트 뭐야? 형 아니 게임 왜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? 이 포트 타고 왔는데 저 밑에서 옆에 사람 찐다 와 근데 얘는 접어야겠다 야 너는 배고 접어야겠다 진짜 무슨 뭔지 애들 이번판 상태가 말랑 하다못해 그냥 물렁물렁한데 구상 9개 안 들어간다 난 앞에 내 잡으면 안 돼 3 3 3 4 4 4 4 5 5 5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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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겁나 아픈데 연인들아? 잠깐만 서클 언제 이렇게 조그매졌어? 앞에 가운데 꽝 하자 오토바 있는 거 보니까 또 누가 있나 보다 능선으로 한번 가서 쉬자 저 친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근데 이건 나도 조금 방금 억울했어 갑자기 차가 부름떠가지고 와서 던질거 이제 구상은 좀 버리고 SR이신가요? 상뚝이시네 모독의 마순가야겠네 나중에 결제 끝내에서 반짝반짝 태워줄게 두대 때려놔가지고 피 못고와도 여기 앞에까지부터 묻었을거란 말이지 저기 있네 상뚝이 상뚝이 상뚝을 이걸 먹으러 가면 안되겠지 여러분 나빼고 여섯명 수많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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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mei 상뚝을 오 쉿 오 쉿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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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두분이 싸우시면 안돼요 저 지금 가만히 있을게요 저 아무것도 안할 자신인데 제발요 아까 싸서 죄송했어요 한 번 어디갔을까 집 아닌가 아니 나만 보지말고 저 뒤도 보라고 진짜 어쩔건데 내가 잡았지롱 좋은 자리 가야지 뱅뱅 슛 꼬리 아하하하 과염병도 있지요 다시 파쿠리스 집 들어가지 않을까 지붕에 맞추면 빠밤 지붕에 맞추면 빠밤 아니 너무 쉽다 이거 배그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너무 시시하다 시시해 진짜 여러분 이건 약간 대박이라고도 할 수가 없다 너무 시시하다 시시해 13큰 키가 200큰인데 13큰을 지붕에 맞추면 지붕에 맞추면 지붕에 맞추면 자리에 맞추면 잘가진다 무리 저거 한 번에 맞추면 일찍 실패